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재미있어 엄마 저거 독도 아니야? 독도? 제주도인가? 라온이도 엄마 죽으면 저렇게 예쁘게 해줄거야? 우와 빠져빠져빛난다 진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어 가보자 우리 집에 가보자 집이 아니야 여기는 잠자는 곳이군요 네 여기는 또 잠자는 곳이군요 네 조심해 라온아 거기는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단이가 살짝 불안해 보여 라온아 여기도 되게 비밀기지 같고 좋다 아래가 좋겠어 라온아 엄마 말 듣는 줄 어때? 알았어 화장실 화장실도 있어? 열어봐줘 우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맛있네 라온아 사랑해 응 맛있네 먹어 F**k! 막걱! 먹어 맛있다 맛있다 여기도 엄청 재밌겠다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 야 물이 저렇게 차있는데 위험하지 않나? 물이 저렇게 차있는데 위험하지 않나? 아빠 내가 만들었어 나야 오지마 오지마 엄마 쫀디기 오 상공 엄마 실수 엄마는 핑크 아니 아빠 뭐 공고추거리 살 것 같은데? 이만큼만 보니깐 다른 나라 같다 어느 나라 같은데? fig이 다른 나라 엉뚱 애교자로 아우 대박 근데 이게 진짜 여기 안 담긴다? 나는 하늘에 떠 있는 바다 같은데? 그러네? 진짜 그렇게도 보이네? 어 맞네 진짜 심부럽다 올림프스 궁전의 밑바닥이야 이거 막 지금 폭풍고 몰아치고 있을지 곧 있으면 거꾸로 보기엔 진짜 폭풍고인데? 포세이돈이 나타난다? 나 오늘 봐봐 진짜 바다처럼 저기 있다! 어디? 지나갔어 말타고 지나갔어 진짜야 나 오늘 여기 봐봐 여기 어 저기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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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좀 늑대가 보이네 여우 같은데 아빠는? 악어가 보여 코끼리 아니야? 악어야 코끼리야 악어야 코끼리다니까 악어다니까 상추나 신어야겠다 누워있으면 물개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좋아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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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구분하고 있다는거야? 어디에 구분하고 있다는거야? 아 아 아 아 간지러워 왜? 히히 티클 사랑해요 고마워 나도 치매 불먹어 죽어요 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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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어 엄마 여기있어. 짠! 라온아, 라온이 내 불을 보면 저렇게 타오르다가 사라지잖아. 어딘가로. 너무 슬퍼! 슬퍼? 슬퍼?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 먹을 일이야? 너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미안해. 너무 모르겠어. 라온아, 물안경이 이제 네 피부 같아. 소리가 너무 좋다. 팝핑캔디 먹었을 때 너무 많은데? 뭐 먹었을 때? 팝핑캔디. 팝핑캔디? 어. 아, 입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 저런 소리가 나? 어. 라온아, 응? 사랑해? 응. 나도 사랑해. 고마워. 라온아, 아빠랑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어디 올라? 별이 떴더라, 라온아. 아빠가 별을 하늘에서 따줬어. 처음에는 소금을 뿌린 삶은 달걀처럼 납돌음하고, 김맛은 불안의 노랜제처럼 거두해. 어두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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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 이거 뭔가 눈, 눈, 입, 코 같은데? 그렇네. 그렇게 아파야겠네? 저 ن intermedi access이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